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고급필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급필터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는데요. A30셀에다가 조건을 작성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조건은 문제에서 구입총액이 상위 10이 이내이고 뭐뭐 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엔드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랭크점 EQ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랭크점 EQ는 첫 번째 순위를 구하고자 한 숫자 H4가요. H4부터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순위 비교할 때마다 동일한 영역을 참조해서 순위를 구해야 되니까 비교할 대상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할 거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이잖아요. 지금 데이터는 큰 데이터가 1등이니까 내림차순으로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을 넣거나 생략하시고요. 순위를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10보다 1등부터 10등까지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 순위를 구한 값이 10이 이내이고요. 구입 수량이 10미만이거나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 5R 함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구입 수량에 가서 2사의 값이요. 2사의 값이 첫 번째 10미만이다. 작다 10이라고 입력하고 신표. 두 번째 3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입 수량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30이란 조건을 입력합니다. 5R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릅니다.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설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2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미리 작성하셨던 조건 영역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따로 추출할 필드가 없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A33셀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 위치 첫 번째 셀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A4부터 H2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찾을 수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구입 수량이 최대이거나 최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라고 5알 함수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구입 수량의 데이터가 2열에 있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를 한번 두번 누르셔서 2열을 고정하시고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맥스라고 입력하셔서 구입 수량을 선택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첫 번째 조건은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두 번째 조건은 다시 구입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채소값과 같습니까? 라고 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채소값에 해당한 영역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민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5알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골에 글꼴 색, 채우기 색깔, 채우기 색깔이네요. 글꼴 색깔이 아니라 그럼 채우기 탭에 가셔서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혹시나 샵샵샵 나와있으면 열러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입 수량이 가장 큰 데이터와 가장 작은 데이터에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의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워크시트 전체 셀의 셀 잠금을 해제한 후 핵머리끌 열머리끌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모든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I5부터 I28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검토에 가셔서 보호 탭에 시트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시트 보호 암모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100%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B2셀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 A열의 경계라인을 드래그하셔서 B열로 맞추시고 행의 1행의 경계라인을 드래그하셔서 B2셀로 맞추시고 G하고 H 사이의 경계라인을 이용하셔서 I열 밖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B2부터 I28 영역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감상시간이 입력되어 있고요. F3부터 F18셀에 대해서 환산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산은 감상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몇 분 우리가 139분이라고 하면 2시간이 120분이잖아요. 2시간 19분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이요. 140 미만이면 그냥 시간으로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으로 표시하는데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자릿수를 조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F3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함수는 조금 있다가 작성하고 텍스트 함수도 조금 있다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상시간을 60분으로 나누면 시간을 구할 수 있잖아요. 2시간 2.31 이렇게 숫자로 환산이 돼서 구해지는데요. 이 값을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만 표시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소수 자릿수를 반올림을 해서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 라운드 첫 번째는 숫자고요. 두 번째는 자릿수는데요. 저희는 소수 이하 자릿수가 안 나오고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2시간 5, 2하면 내림 5 이상이면 올림에서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이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 조금 전에 반올림에서 표시한 시간을 숫자 다음에 시간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입력하셔서 시간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반올림한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데이터는 140 미만일 때만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140을 이상인 데이터 140을 넘긴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시간과 분을 나누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0분을 넘긴 149분을 놓고 계산을 해본다 하면요. 149분은 2시간 120분 빼고요. 29분입니다. 그 2시간 29분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2시간을 구하는 29분을 빼고 120분을 60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2시간이 구해질 거고요. 29분을 29분을 따로 구해서 표시하면 됩니다. 29분은 또 어떻게 구했냐.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커서를 F3에 갖다 놓고요. 수식을 수정을 할게요. 만약에요. 감상시간이 있는 2, 3셀이 2, 3셀의 값이 작습니까? 140보다 작습니까? 신표 그러면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을 표시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신표 우리는 시간과 분을 나눠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시간을 표시할 겁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단 시간이 있는 2, 3에서 시간을 뺄 거예요. 29분 아까 149분에서 120분을 뺀 나머지 29분을 빼고자 합니다. 나머지를 빼겠습니다. 라고 MOD를 이용해서 2, 3에 있는 값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생겨요. 149분 같은 경우 예를 들었을 때 60으로 나누면 6, 2, 10이 120분 빼고 29분이 남잖아요. 그 29분을 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로 탔습니다.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구해지고요. 그 시간 뒤에다가 한글로 시간을 붙이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분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분을 구해서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분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분은 아까 구하셨어요. MOD 함수를 통해서 2, 3의 값을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구해지는데 그 값에다가 0분이라고 입력하셔서 분자를 붙이겠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0분 앞에는 몇 시간 몇 분 할 때 한 칸의 스페이스가 띄어져 띄어져 있어요. 1시간의 스페이스를 띄울 수 있도록 입력해 주시면 지금 보니까 잠시만요. 결과에 시간이 띄어져 있지 않네요. 그러면 그냥 바로 0분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띄지 않고 0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할게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조금 전에 구하신 2시간 29분 2시간 31분 여기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여기 앞에서 0 앞에서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시간 다음에 분이 떨어지는데요. 이거는 문제 제시된 예제를 보시고 표시 예를 보시고 시간과 분을 떼는지 안되는지를 보시고 수정해 주시면 돼요. 지금 예제에서는 분이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바로 한 칸의 스페이스 넣지 않고 바로 숫자 다음에 분을 붙여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일의 구매일자와 그 다음 감상일과 감상시간을 이용하여 표3에 I3부터 K6 영역에다가 월별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감상시간의 월별 감상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상일은 요일이 따로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공백으로 표시하는 건 마지막에 작업을 하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 문제 IF가 있어요. 그럼 IF를 입력합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Month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구매일자에 가서 F4 절대참조 월을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I2와 같습니까? F4 를 두 번 눌러서 IEJEKE Month에 대한 조건을 가로 닫으시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구분에 가서 감상일의 데이터가 평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라고 비교할 감상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H3과 같습니까? H4와 같습니까?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H열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심표 문제에서 감상시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상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 물론 Ctrl-Shift-Enter 눌러서 완성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일단 엔터 눌러서 값을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없다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오류가 있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수식을 첫 번째 데이터에 가셔서 If Error 라고 추구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셔서 공백 처리합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K6세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2를 참조하여 표4에 표4에 VOD 코드에 해당한 영화 제목을 찾아오는데요. 보통은 VOD 코드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첫 번째 행에 있는 영화 제목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일단 오른쪽에 두 글자부터 추출할게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VOD 코드에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 이 값을 HLOOKUP VLOOKUP 이 아니라 지금 나와있는 함수는 룩업 함수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OOKUP VLOOKUP 룩업 중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으니까 룩업 함수를 이용하셔서 찾을 값은 조금 전에 오른쪽 두 글자 구해놨고요. 어디서 찾을 거냐면 코드에 가서 찾겠습니다. 코드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참조 곱하기 심표 찾아올 데이터 결과는 영화 제목이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F4 누르고 가로 닫으면 살짝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데이터는 문자이고요. 코드가 작성된 데이터는 숫자로 작성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값에 오류가 나온다면요. 아까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이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밸류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문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곱하기 1 하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1을 통해서 숫자로 바꿨고요. 구한 값을 그 값을 가지고 코드에서 찾고 영화 제목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볼게요. 구매 일자와 구매 일자와 VOD 코드를 이용하여 표 4에다가 제20부터 제24 영역에 VOD 코드별 최종 주문일을 구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문한 구매일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if 조건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if를 입력하는데 조건은 VOD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VOD 코드에 가서 그 데이터가 현재 행에 VOD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H10을 선택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구매일자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구매일자를 선택하되 구매일자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하는데요.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포인트 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구매회수 라고 입력하시고요. 문제에서 구매회수가 3 이상 이면 if 만약에 조금전에 입력받은 구매회수가 크거나 같다 3이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 fn 포인트 는 1회당 3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식은 구매회수에다가 곱하기 3을 곱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fn 포인트는 구매회수에다가 아니면 1회당 2로 계산하시요. 되어 있습니다. 2로 계산하시고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맞게 오타가 있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계산식을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j18세를 선택하고요.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fn 포인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선택하시고 확인 구매 횟수를 선택하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 작성하셨던 수식으로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 피버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이 작성되어 있고요. b2셀부터 피버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2셀을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연결 선택 누르시고요. 더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스프레드 시트에 해당된 파일에 가셔서 구입 내역을 선택하고 열기 안쪽에 구입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확인 가져오실 외부 데이터는 선택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버테이블 영역에 그림을 참조하셔서 배치하는데요. 이북명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결제 구분을 열에 갖다 놓으시고 구입 가격을 함께 갖다 놓으시는데 구입 가격은 계산식을 통해서 수식을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피버테이블 분석에 계산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선택하시고요. 구입 가격이라고 이름은 입력하시고 구입 가격 아래쪽 아래쪽에 오셔서 구입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추가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구입 가격이 갑에 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 구입 가격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를 이용하셔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실습하신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피버 테이블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82년생 김지영의 모바일 결제에 해당한 금액을 선택하고요. 더블클릭하시면 해당된 내용만 별도의 시트로 작성할 수 있고요. 시트 이름을 더블클릭하셔서 김지영 모바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김지영 모바일로 지정하고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에 위치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더블클릭하시면 왼쪽이 추가가 됩니다. 따로 위치를 바꾸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상반기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A2부터 A19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1단계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심표만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특별하게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 라고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하반기 시트를 클릭하셔서 A2부터 H를 선택해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구분기호 분리됨을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누르시고요. 심표가 맞나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표 1에 A2부터 C8셀 까지 선택하시고요. E북명 구입수량과 구입총액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 있고요. 합계를 구하는데 참조하는 시트는 상반기 시트에 가서 첫 번째 열이 A열이 되면 안 돼요. E북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C열부터 시작하셔서 G19셀 까지 선택하고 추가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C열부터 시작하셔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당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경기도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데이터를 선택하셔서 추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법이 있고요. 경기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데이터 에 가셔서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서 범위를 경기도 를 포함한 영역으로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 레이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지역별 입력하시고요. 지역별 영화 관객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지역별 영화 관객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세로 축에 대한 제목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두 번째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선택합니다. 기본 세로 제목은 연간 관객 수라고 입력합니다. 연간 관객 수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셨던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고 축제목 서식의 크김의 속성의 텍스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세로축 제목까지 입력하셨고 차트 제목을 선택한 다음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에 파랑 강조 효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효과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색상 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효과에 파랑 강조 1 클릭합니다. 다음 세로축 표시 단위를 지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왼쪽에 세로 갑축 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축 서식 축 옵션 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축 옵션 을 클릭합니다. 표시 단위에 현재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만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을 선택하시고 단위 네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에 단위 네이블 표시를 체크한 상태에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내는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차트 요소에 오셔서 법내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체크된 거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데이터 표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테이블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테이블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법내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내가 표시된 데이터 테이블을 체크 선택하시고요. 선택 법내 표지 포함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테이블 테두리는 테이블 테두리는 모두 표시되지 않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두리 테이블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테이블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를 표시하지 않겠다 오른쪽에 데이터 표 서식 가셔서 테이블 테두리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두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 세로 윤곽선 모든 선택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윤곽선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 다음 차트 영역 차트 영역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 영역 을 선택하시고 차트 영역 서식의 첫 번째 체육임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신 다음 안쪽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가셔서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그림자 효과 까지 설정 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에 다선문학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기타작업 다시 2번의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단추에 매크로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F2부터 G3 영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F2부터 G3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하신 다음 첫번째 매크로는 신발 사이즈 라고 입력합니다. 신발 사이즈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신발 사이즈 라고 매크로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D3부터 D1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 사용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신발 사이즈가 250 이상이면 빨간색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빨강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에 크거나 같다 25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250 이상 맞죠. 숫자 앞에 빅이라는 텍스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영어로 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빅을 입력하신 다음 문자 추가 후에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공백을 주고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신 다음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합니다. 세미콜론 눌러서 첫 번째 서식에 대한 구분 작업을 하시고요. 두 번째 신발 사이즈가 200 이하 파랑 색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가로 묶어서 파랑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200 이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발 사이즈가 200 이하 작거나 같다 200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러면 파랑색으로 스몰 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랑색은 먼저 입력하셨으니까 스몰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문자 추가 후 문자와 숫자 사이에 공백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그 외에는 너비만큼 공백을 채우고 숫자를 표시하시오. 별표 한 칸의 스페이스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제시된 250 이상은 빨간색 200 미만 이하는 스몰과 파랑색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매크로 이름은 신발 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발 사이즈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단추를 먼저 만들게요.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F5부터 G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모자대여라고 되어 있고요. 모자대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범위를 C3부터 C1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형식에다가 모자대여가 숫자 1일 경우는 대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할 건데요. 먼저 대가로 묶어서 1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1이라면 대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구분기호 세미콜론 입력합니다. 0일 때는 빨간색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색깔명을 먼저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은 0일 때라고 0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그러면 본인 모자라고 입력합니다. 본인 모자 입력하시고 그 외에는 공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미 셀 하나를 클릭하신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는데 저처럼 메뉴가 나오는 건 움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는 모자 대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모자 대여라고 입력해 주시면 기타 작업의 두 문항에 매크로 기록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포인트 지급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안쪽에다가 폼의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포인트 지급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의 이름 포인트 지급 을 선택한 다음 코드보기 클릭합니다. 개체를 유저 폼을 선택하고 초기화 작업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CNB 회원 등급에 대해서 CNB 회원 등급에 대해서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실 데이터는 F5 부터 F10 영역으로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2번은 조금 있다 하고 3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체에서 CMD 닫기를 선택하고 프로시저에서는 클릭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닫기를 클릭하면 포인트 지급 폼이 종료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언노드 메일 하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D4셀에다가 코엑스 점이 입력되고 D4셀에다가 코엑스 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D4셀에 입력하셨던 코엑스 점에 글꼴이 굴림체로 지정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D4셀에 폰트에 점 폰트에 폰트점 네임을 문제에 나와있는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라고 굴림체 입력합니다. 폰이 종료가 되고 D4셀에 코엑스 점을 입력하고 글꼴은 굴림체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개체에서 입력은 CMD 입력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폰에 입력된 워크시트 표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에 A5셀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5행과 6행 그 다음에 위에 4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셨을 때 3개 행이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는 일곱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3 더하기 4를 하셔야 연결된 행의 개수는 3을 구해줄 거고요. 저희는 더하기 4를 해야 일곱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라는 변수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기준을 A5셀을 기준으로 .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하겠습니다. 셀즈 I, A열 이니까 숫자 1이 되겠네요. 이름의 A열 에다가는 TXT 회원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셀즈 I, 2, 3, 4까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B, 세 번째는 C, 네 번째는 D가 되고요. 두 번째는 CMB 등급이라고 CMB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등급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또입니다. 가입 연또 네 번째는 포인트 지급액인데요. 포인트 지급액은 회원 등급의 끝에 세 자리가 1등급이면 이런 조건이 있네요. IF라는 IF문을 사용해서 오른쪽의 끝에서 라이트 셀즈 I, 2에 입력된 회원 등급이 입력된 데이터에서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1등급입니까?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된 저희는 셀즈 I, 4 D열에다가 5만원을 입력할 5만이란 숫자를 입력할 거고요. 0을 4개 입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2만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만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프로시저 내용까지 작성하셨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 디자인 모드 끝내기 포인트 지급을 클릭하시고 회원명을 임의로 입력하시고 등급을 선택하시고 가입 연도도 임의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입력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폼에 입력하셨던 데이터가 A열 B열 C열 D열에 입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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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